두 분 뭐 좋아하는 애무나 자세... 이 만지는 것보다는 입... 아니 뭐 그냥 이런데 뽀뽀하고 이런...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연! 안녕하십니까? 보현입니다! 하연님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약간 이 앵글에 앉아가지고 준비하고 촬영하는데 좀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콘텐츠의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 여러분들이 대체 뭘 좋아하실까 엄청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그럼 이거 해볼까? 질문이 이렇게... 아 진짜...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의 주제! 연세커플 19금 Q&A입니다! 말은 19금이었는데 누구나 연인 관계에서 궁금해야만한 그런 내용이더라고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님 나가시구요 죄송해요 우선 부모님은 나가세요! 부모님 나가시고 안녕히 가세요! 내 생각에는 중학생 미만은 나가셔야 돼요 또 이런 영상 보면 뭐 이런 거 있단 게 유튜브에 올라와 이런... 맞아! 이런 거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세요! 괜히 댓글 달지 마시고 지금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무릇한 Q&A를 한번 시작해보러 갈게요! 긴장이 좀 되네요! 우선 많이 나온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분은 어떻게 각을... 아... 아씨... 아 너무 신난 거 아니야? 많이 나온 질문은 우선 두 분은 어떻게 각을 잡으시나요? 이건 나 의외였어! 두 분은 피임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우리 커플 유튜버니까 그리고 두 분의 성적 취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질문 되게 많았고 연스커플 2세 계획 질문 많았고 두 분은 뭐 좋아하는... 대문화, 뭐... 자세... 결정된 질문인데... 그리고 대망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이거는 뭐 그냥 질문이... 같은 질문이 난 20개는 되는 거 같아 진짜! 두 분은 얼마나 하시나요? 그 횟수를 얼마나 하시나요? 분도에 대한 질문을 왜 그렇게 궁금해 하느냐? 아니 나 못해! 나 솔직하지 못할 거 같아!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이거 솔직하지 않은 대답이다! 그럼 난 이거 혜연이 거짓말이에요! 바로 말할 거야! 뱉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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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불 못 켜게 했잖아! 그쵸 그쵸! 보통 연애할 때는 그렇잖아! 약간 어둡고 부끄럽죠! 부끄러웠던 거 같아! 뭐야 이거 어색한 거야? 하하하하! 오빠! 우리 결혼했어! 근데 요즘 좀 살이 쪄가지고 좀 부끄러운 건 좀 있어요! 나는 솔직히 부끄러웠는데 오빠는 안 부끄러워 보였어!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난 오빠가 경험이 되게 많아보었어! 안 부끄러워! 이렇게 짜아악! 이렇게 해가지고! 하하하하! 다음 혜연이가 읽어주시죠! 시그널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거는 뭐 이 질문도 많았어요! 두 분 각을 어떻게 잡나? 아까 말했던 거지! 혜연이는 나한테 시그널 어떻게 보내? 나는 근데 시그널 안 보내는 거 같아! 스케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날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밤에 그르자!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저는 혜연이가 보내는 거 같은 시그널인 거 몇 개 있어요! 뭐야 뭐야?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안기는 날! 그냥 귀엽게 이렇게 딱 안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안기는 느낌이 있고! 둘째로는 뽀뽀! 보통 이렇게 저희가 뽀뽀를 한다면 약간 혜연이가 시그널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다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나는 오빠한테 약간 장난쳐! 장난? 만지자 만지자? 그리고 막 올라타고 그래서 오빠가... 그런 건 난 진짜...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그랬었잖아! 혜연아 너가 정말 시그널을 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약간 혜연이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런 느낌? 아니 나도 시그널 보내는 게 어색하고 또 오빠 반응을 살펴야 되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가 생각해 나는 시그널이 뭔 거 같아? 나는 그냥 벗겨버려! 아 오빠는 그냥 만져? 만지고 벗기고 약간... 나는 내가 보내는 시그널 하나 있어! 혜연이가 귀에 좀 민감해요! 귀나 이제 제가 말하는 그 흠소리! 뜨거운 흠소리 이런 거에 민감해서 일부러 혜연아 뒤로 안아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안아주면은 이렇게 해 놓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일부러 내가 이러놓은 거지! 아~~ 졸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너가 약간 흥분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청각보다 나는 촉감인 거 같아! 오빠가 만지는 거 내가 만지는 거? 날 해주는 거지! 아 내가 오빠가 만지는 거? 응응! 이 만지는 거 보다는 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그냥 이런데 뽀뽀하고... 이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주로 누가 먼저 덮치나요? 흐흐해! 아니 이번에 질문해 주신 분들 본인도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이런 게 되게 많아! 실리였던 분 죄송합니다! 귀여워! 그걸 시작하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더 많이 하지 않나 싶은데...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해? 너 웃긴다 진짜! 하하하하하하 콘텐츠 재밌겠다고 하더니... 하하하하하하 아니 난 너무 유교가리라고! 아 그래? 연스토프의 피임 방법이 궁금하다고! 아니 이게 나는 되게 의외였어! 난 이 질문을 보고 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도 되겠다! 왜냐면 오히려 뭐... 공부! 알아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다! 저희는 피임을... 그럼 뭐 슈! 슈! 콘돔을 써요! 네! 피임약을 많이들 드시더라구요 요즘엔... 그 생리불순도 있고 이러니까... 혜연이가 그 피임약을 먹으면 머리 아파하고 약간 속 메스꺼워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맞죠? 부정주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혜연이가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내가 콘돔을 착용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야 그래도 너 있어도 좀 먹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착용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됐던 거 같아요! 오빠는 진짜 철통보안이에요! 항상 그런 뭔가를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신혼을 지키고 싶기 위해 그랬던 거고... 항상 그런 목표가 있으니... 두 분의 성적 취향! 꼬은이 오빠는... 그게 뭐예요?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때리는 사람?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오빠는... 잠깐 보자! 왜 봤어? 아니야! 나 배 낳았나 봐! 자기야! 의심하지 마! 난 평범한 타이밍 같은데... 오빠가 생각할 땐 내가 어떠니? 혜연이? 평범한 거 같아! 그렇지! 확실한 건 나는 내가 주도하는 성향은 아니야! 그럼 너무 막 웃겨! 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리드 강화하는 약간... 한입이 엉덩이 맞기도 하고... 왜 이렇게 좋아해? 맞나 보네! 가끔 오빠가 갑자기 엉덩이 때려서 약간 욱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 아 너무 아팠어! 아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좀 평범한 타이밍인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렇진 않아! 아 그래? 오빠가 말하는 거나... 분위기를 봐서는 오빠는 곧 나 때릴 거 같아! 아 그래? 나는 전혀 그런 타이밍 아니야! 아 때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막 목조르고... 아 그거는 너가 좋은지 테스트 해보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안 그런 거야! 아 근데 이제 그런 거야 하는 사람은 그런 거래! 자기가 때리는 게 목조르는 게 흥분이 돼서 하는 건데... 나는 혹시나 너가 엉덩이 쫙 낫는 게 약간 힘이 갑갑한 게 흥분이 되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지! 아... 나는 그런 건 막 특별하게는 없어요! 아 그래?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웃긴 게 질문이 되게 많아!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아니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뭔 말인지 알아?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한 달에 몇 번 하시나요? 그러니까 다들 기준이 다른 거야! 진짜 막 일주일에 3, 4번 해본 적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적도 있고... 혜연이가 뭐 생리하거나 저희가 뭐 촬영이 있으니까 주말이 또 스케줄 너무 바쁘거나... 이러면 못 하고 또 넘어가는 적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지 그렇지! 결혼하고 신혼이 되면 춥은 하다가 갑자기 같이 먹고 막 이런 걸 많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 환상이 있는데 하려면... 경사예요! 아 뭐라 해야 되지? 샤워하고 다 치카하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거 같아! 생각지 않았는데 할 때도 또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주말에... 주말엔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별거 안 하고 가말이 있다가... 뭐 점심 먹기 전에 갑자기 뭐... 한다던가? 확실히 신혼이라서 그런 게 있긴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네! 너가? 어! 출근하기 전에 한 번 했다! 아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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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까 막... 아니! 바로 발에도 땀말을 보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분위기가 잡히고... 그렇지 그렇지... TV보다가 약간 숙하에서 같이 누워있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있는데... 진짜로 막 갑자기... 같이 이빨 닦다가 갑자기 뭐 청소하다가 버리고 막 이러고 이러지 않는거죠 저희는 그런 타입은 아닌거 같아요 이거는 전 질문이랑 좀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 결혼하면 하루에 최대 몇 번 하나 하최몇? 몇 번인가요? 대답해 주시죠 아 최대였던거는 7번 이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콕비가 났어요 오빠가 그때 좀 이상했어요 하고 있다가 한 30분 낮잠 자더니 또 해야지 이런 것도 하고 계속 막 서있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통산물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답답합니다 호연님, 혜연님 각각 좋아하는 애무와 자세는? 자세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체리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애묘? 아 이거 뭐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뭐랄까? 그런 섹슈얼하게 재밌는 자세는? 약간 이런 느낌? 해보고 싶은 코스프레 의상입니다 저는 입어본거는 코끼리 팬티입니다 혜연님, 성인용품도 사용해보셨는지? 이것도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침대 거기에서 수갑이 나오는거에요 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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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